깜빡하기 쉽지만 주식은 복권이 아니라 사업체에 대한 부분적인 소유권이다. 피터 린치. 사업이 잘 되면 주가는 자동적으로 오르게 돼 있다. 워렌 버핏.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묻는다.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어떤 이들은 대답을 안다고 자신하지만 대부분의 대답은 틀렸다. 투자자는 주가를 움직이는 주요 요인으로 실업률, 주택보급률, 경제정책, 통화정책, 달러강세, 소비자심리, 소매판매동향, 금리 등을 꼽는다. 다들 인기 있는 항목들이다. 사실 주식시장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기대의 이익이다. 예를 들면 미래 수익. 기업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 결과 주가가 상승한다. 주가는 단순히 기업의 수익력을 반영하는 것뿐이다. 나머지는 쓸데없는 잡음에 불과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기대다. 경제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이 중요한 까닭은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다양한 지표, 실업률, 금리 등의 변화가 회사의 기대이기에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스타벅스가 작년에 100만 달러를 벌었는지 10억 달러를 벌었는지는 신경 쓰는 사람도 없다. 그들은 맥도날드의 고급 커피 판매 전략이 스타벅스의 수익에 딕이 될지 해가 될지를 알고 싶어한다. 또 다른 재미있는 사실도 있다. 주가는 대체로 경기 침체가 끝나기 직전에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기업들이 미래 이익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미래 이익이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증시가 상승한다면 투자자들이 경제 상황이 바뀌어 기업의 미래 이익이 상승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기대 이익을 예측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항상 오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대부분 옳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아무리 나쁜 일이 발생해도 미국 최고의 기업들 S&P500은 늘 결과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을 발견해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다. 그리고 늘 그렇듯 증시는 그런 이익을 쫓아갈 것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니 로빈스 피터 몰록이 지은 세계가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돈의 본능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저자분들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토니 로빈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기업가, 자선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다.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쫓아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변화심리학의 최고 권위자로 37년 이상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꿨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거인의 힘, 무한능력은 전 세계 천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불을 쌓아 올려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길 바라며 머니, 흔들리지 않은 돈의 법칙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제가 머니를 리뷰를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토니 로빈스가 새 책을 냈다는 것을 듣고서 이거를 리뷰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출판사에서 책을 기증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피터 멀록은 미국 최고의 독립투자자문회사로 손꼽히는 크리에이티브 플래닝의 CEO 겸 베스트셀러 저자로 강연과 세미나를 통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책의 목차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부 여정의 시작, 2부 계획 세우기, 3부 길 떠나기, 4부 등반하기, 5부 정상정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부, 8장, C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9장 정답은 전부 내 머릿속에 있다를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이 두 장에 투자를 할 때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요. 8장은 자세히 볼 건데 9장은 13가지 감정적 실수를 일으키는 편향적 기질, 즉 우리의 본능을 설명해 주고 계시거든요. 여기는 간략하게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8장, 시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8장, 시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마켓 타이밍의 역설, 많은 연구들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와 주요 주가지수, 이를테면 S&P500이나 다우존스 지수의 투자 성과를 비교하곤 한다. 결과는 전부 개인 투자자의 성과가 지수 평균에 비해 뒤처져 있음을 보여주며 일부는 심지어 그 격차가 매년 몇 퍼센티지 포인트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째서 이러한 시장 수익률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가. 한 가지 이유는 투자자들이 시장의 타이밍을 예측하려 들기 때문이다. 마켓 타이밍이란 주식시장에 치고 들어가거나 빠져나와야 할 최적의 시점이 존재한다는 개념을 가리킨다. 표면적으로는 꽤나 설득력이 있는 이론이다. 주가가 하락하는데 왜 계속 머무른단 말인가. 그러나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주가 동향을 일정 수준 이상 꾸준히 예측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완전한 수익을 얻는 데 있어 핵심은 바로 일관성이다. 분명하게 말한다. 마켓 타이밍은 아무 효력도 없다. 그냥 통하지 않는다. 자신은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말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정말로 없단 말인가. 현금을 좀 빼뒀어요.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려고요. 이번에 보너스를 탔는데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나중에 투자하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됐든 형편없는 변명을 집어넣으면 된다. 선거가 끝나면 조정장이 되면 등등. 이런 것도 전부 마켓 타이밍이다. 도대체 왜 이런 환상적인 수익을 안겨주는 투자에 뛰어들지 않는단 말인가. 마켓 타이밍은 이성적인 판단처럼 보이지만 실은 감정적인 세계관을 드러낼 뿐이다.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주식시장은 선형으로 상승하지 않는다. 실제 수익률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음 8-2처럼 보일 것이다. 이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돌이켜볼 때에야 지난 98년간 증시가 여러 번 침체를 겪었고 그럼에도 전체적으로는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시장 침체를 몸으로 겪은 이들은 마치 세상의 종말이 온 것 같았을 테다. 투자를 하다보면 고작 몇 주일의 시간도 평생처럼 느껴진다. 특히 시장이 당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그럴 때마다 일일이 반응하다 보면 약세장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약세장은 완벽하게 정상적인 흐름이다. 투자와 관련해 냉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주식시장의 미세한 움직임에 1이 1비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상황들이 시장의 정상적인 움직임인지 안다면 투자 성과를 놀랍도록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깨달음이 부차적 요소로는 스트레스 감소, 목표 달성 가능성의 증가, 삶의 질 향상을 들 수 있겠다. 이득을 보려면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그게 바로 마켓 타이밍이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당신 주변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이 실수를 저지르라고 부추킬 것이기 때문이다. TV에서 떠들어대는 자칭 전문가들과 직장 동료들, 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잽싸게 빠져나온 당신 처남과 금융서비스 산업의 전반적인 분위기까지도 말이다. 정말 공감되는 말이죠. 어떤 투자자와 투자자문가들은 정말로 시장에 들고 날 때를 알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자기들만 알고 있고 남들은 못 보는 것들을 자기들만 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는 종종 예전에도 맞춘 적이 있다고 말할 것이며 아마 그 말은 사실일 것이다. 한 번쯤은 실제로 맞았을 테니까. 시장에 머무르기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물론 주가가 최고점일 때 탈출해 바닥일 때 다시 진입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55년 동안 일하면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을 안다는 사람도 보지 못했다. 존복을 모닝스타의 사장인 돈 필립스가 말했듯이 마켓 타이밍을 주요 투자 기준으로 삼아 장기적으로 우수한 기록을 낸 위치얼 펀드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위대한 투자자들 가운데 마켓 타이밍을 찬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 젊은 투자자가 19세기 미국 금융가를 지배했던 JP 모건에게 앞으로 시장의 동향이 어떻게 될지 물었다. 모건이 대답했다. 변동을 거듭할 것에 젊은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계속 변하겠지. 투자의 아버지인 벤저민 그레이엄은 1976년 마켓 타이밍을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월스트리트에서 60년 동안 배운 게 있다면 주가를 예측하는 것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세계 최고의 펀드 회사인 벤가드의 창립자인 존복을은 마켓 타이밍을 가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헛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독보적인 투자가인 워렌 버핏은 마켓 타이밍을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멍청한 선택이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조롱했다. 그는 주가 예언자들이 유일한 장점은 차라리 점쟁이들이 용해 보이게 만드는 데 있다. 라든가 시장의 타이밍을 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등과 같이 말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대답은 투자에 관한 확고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시장이 흔들릴 경우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 언젠가는 가끔씩 비가 내릴 것이다. 조정장부터 약세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강도로 말이다. 조정장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주식시장이 하락한다. 그런 일을 예상하지 못한다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다. 피터 린치 세상에 확실한 것은 딱 두 가지. 세금과 주금뿐이라고들 말한다. 나는 한 가지가 빠졌다고 주장하는 바다. 바로 조정장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시장 조정은 늘 일어나기 때문이다. 조정장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 증시가 고점에서 10% 이상 하락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20% 이상 하락하면 약세장이 된다. 조정장은 얼마나 자주 발생할까? 1900년대 이후 조정장은 평균적으로 거의 매해 발생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말고 그 시기를 잘 견뎌내는 게 중요하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주가가 10%나 떨어졌으면 약세장이 되기 전에 탈출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러나 대부분의 조정장은 약세장으로 악화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조정장의 평균 하락률은 13.5%이고 대부분 두 달 이상은 지속되지 않으며 평균 지속기간은 54일이다. 조정장이 실제 약세장으로 진입하는 경우는 5번 중 한 번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80% 이상은 약세장으로 진입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니 시장이 조정이 발생했을 때 주식을 현금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반응이다. 대부분의 경우 결국 바닥을 치기 직전에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정장을 만났을 때 투자분을 현금화한다면 겨우 몇 번만으로도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우리는 조정장이 자주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 대부분의 조정장은 약세장으로 진입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조정에 들어갔던 시장이 늘 다시 회복했다는 것도 안다. 그러니 허둥지둥 주식을 처분하고 현금으로 바꾸러 달려갈 이유가 전혀 없다. 핵심이 뭐냐고 조정장은 늘 발생하며 대부분 약세장으로 진입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거의 항상 시장 조정을 극복하고 회복세로 돌아섰다. 그러니 당황하지 마라. 투자를 그만두지로 마라. 약세장은 반드시 회복된다. 주가가 20% 떨어진다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불안한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존복을. 가장 최근에 발생한 4번의 약세장은 테러 공격과 경제 붕괴, 유럽 채무 위기, 약 10년마다 일어나는 석유파동, 그리고 전 세계적인 팬덤의 길 포함한 다양한 위기와 관련이 있었다. 약세장의 평균 하락률은 34%이며 3분의 1 이상 40%가 넘게 폭락했다. 약세장은 평균적으로 약 1년간 지속되고 어떤 경우든 8에서 24개월 동안 유지되었다. 약세장은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그만큼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된다. 시장 하락의 원인은 같지만 또 다르다. 모든 약세장이 결국에는 강세장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어째서 공황에 빠져 주식을 현금으로 바꾸는 걸까? 그 이유는 약세장이 시장의 기본 가치에 즉각적이고 극적인 충격을 일으키는 사건에 의해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사건들 자체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시장 경제가 움직이는 것은 공급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동시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힘이 균형을 이룰 때 시장은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힘이 주가를 결정하고 전 세계에서 사고파는 거의 모든 재화의 가격을 결정한다. 약세장이 되면 이런 정상적인 시장 원리가 흔들리게 된다. 예를 들어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주가는 급격히 추락했는데 수요에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락세가 주춤하기까지 S&P500은 44%까지 급락했고 나스닥은 78%나 가치를 상실했다. 테러 공격이 발발한 후에도 공장과 비즈니스 그리고 서비스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돌아가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공급 부족이 아니었다. 문제는 사람들이 전부 집에 틀어박혀서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 했다는 데 있다. 가령 물건을 구입하고 소비하는 행위 말이다. 미국인들은 또다시 테러 공격이 있지는 않을지 정부가 예방 조치를 취하지 못할지는 않을지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해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점차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수요가 발발했다. 증시가 회복되어 새로운 고점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2010년 1월 초반에 세계는 새로운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이후 코비드19라고 명명된 이 유행병은 폐렴의 일종처럼 보였으나 전파력이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었다. 매일같이 늘어나는 확진자와 사망자, 사업체들이 파상과 부도, 셧다운 등의 소식이 밀려오면서 한 달도 안 돼 전세계 증시가 30% 이상 추락했다. 이 경우 증시는 공급과 수요 양쪽에 모두 반응한 것이다. 즉 봉쇄 조치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간염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극장과 쇼핑몰, 스포츠, 경기 같은 대중이 밀집된 장소를 피했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추락했다. 공장과 가게들은 질병 확산 통제를 지원하기 위해 문을 닫았다. 여행이 제한되면서 항공기와 크루즈, 호텔과 놀이송산 등이 운영 중단됐다.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 또한 하락했다.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러한 혼란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이를 회복하는 데는 또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추가로 하락했다. 이게 2020년도에 지어진 책이거든요. 근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엄청나게 증시가 회복되었죠. 주식시장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순환고리를 이해할 것이다. 우리는 과거 다른 약세장에서도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었다. 대폭락을 겪은 적이 있는 우리는 공포와 불안감이 불꽃처럼 폭발해 번져 나갔다가 다시 회복하고 한층 더 높은 고점에 자리를 내어주는 과정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약세장을 초래하는 주가 폭락이 언제나 서로 다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말하며 공황에 빠진다. 약세장 뒤에 있는 이야기들은 모두 제각각일지라도 결과는 똑같다. 경제는 항상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낼 것이다. 약세장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나 예측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조정장과 마찬가지로 언제 약세장이 올지 지속적 반복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약세장을 유리하게 활용하려면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다시 들어가야 할 타이밍을 알고 무엇보다 이를 반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다면 행호를 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도시전설이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고 믿고 싶고 한동안은 정말로 믿을지도 모른다. 그러다 정보와 지식이 어느정도 쌓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도 인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는 마침내 사실을 시인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당신이 절실히 찾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인 척 하면서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수많은 이들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당신의 머릿속 생각이 들리는 것 같다. 하지만 지난번에 TV에 나왔던 경제학자, 트레이더, 유명인은 주가가 붕괴할 것이라는 걸 예측했다던데? 이런 사람들이 문제는 언제나 암울한 미래를 예견한다는 것이다. 이들도 적중하기는 한다. 고장난 시계가 하루 두번은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TV에 출연해 마켓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자칭 전문가들보다도 차라리 고장난 시계가 적중률이 높을 거다. 투자를 포기한 사람들은 바보가 된다. 주식시장에 뛰어들 때와 빠져나올 때 종이 울린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다. 나는 그런 일을 성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내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을 안다는 사람도 한 명도 보지 못했다. 존보글 이쯤이면 주식시장에 드나들 때를 꾸준히 성공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해했으리라 믿는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법하다. 적어도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만 현금을 갖고 있다가 금방 들어가면 놓치는 것도 별로 없고 괜찮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아무도 내일부터 주가가 오를 거라고 이메일을 보내주지 않을 테니까. 주가는 그저 조금씩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로켓처럼 치솟아 순식간에 가치를 회복할 것이다. 마켓 타이밍 신봉자들에게는 먼지 구름만 남기고 주가는 변동하기 마련이다. 우리 버티기 전략은 주식시장이 활발하게 거래하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로 이동시키는 재분배 센터라는 사고방식을 반영한다. 워렌버핏 때로 증시는 약세장은커녕 조정장도 없이 1년 넘게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도 한다. 가끔은 연말에 기분 좋은 수익을 안겨주고 돌이켜보면 모든 일이 간단했던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건 매우 드문 경우다. 1980년 이래 주식시장은 해년마다 평균 13.9%의 하락을 겪으면서도 39년 중에 29년 동안 플러스 수익률로 마감했다. 지독스럽게 변덕스럽다. 주가는 평소에 엄청난 폭으로 오가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지는 게 좋다. 그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즐겨라. 앞에서 계속 말했지만 약세장은 아주 흔히 발생한다. 그때마다 벌벌 떨 것인가? 주식시장을 들락날락 거릴 것인가? 아니 그러면 안 된다. 당신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증시는 항상 회복되며 약세장은 항상 강세장으로 전환된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공황에 빠지는 것일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감정을 토대로 투자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현명한 투자자는 다양한 시장의 투자 상품을 골고루 조합해 단기, 중기, 장기적 목표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특정한 목표에 따라 변동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고 롤러코스터처럼 몇 번이고 고비를 맞이하겠지만 이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최고의 포트폴리오는 변동성은 최대한 낮추고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응가한다면 목표나 저축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마켓 타이밍의 위험을 가소평가하지 마라. 나는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다음날 주식시장이 폐쇄되고 향후 5년동안 다시 열리지 않을 거라는 가정하에 주식을 산다. 이제는 마켓 타이밍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깨달았을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안전하게 현금을 쥐고 있는 대신에 돈을 조금 덜 벌게 되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는 증시가 하락할 때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항변이다. 하지만 대답은 간단하다.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옴으로써 겪는 위험은 시장에 남아있을 때 감수해야 하는 위험보다 훨씬 크다. 유산이나 보너스처럼 큰 돈이 들어왔다고 치자 당신은 지금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 돈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무작위적이고 계측 불가능한 어느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투자할 것인지 고민 중이다. 만일 당신이 지금 투자한다면 도출 가능한 결과는 세 가지다. 증시가 오르던가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든가 배당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나쁘지 않다. 하락할 것이다. 물론 이럴 수도 있다. 하지만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시장이 하락한다면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첫째, 당신은 여전히 배당소득을 받을 것이다. 둘째, 주가는 언젠가 회복될 것이다.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잃을 것은 없다. 하지만 계속 현금으로 놔둔다면 역시 세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그 결과는 전부 다르다. 증시가 상승한다. 당신이 놓친 기회와 수익을 생각해보라.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저축계좌에 붙은 0.06%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증시가 하락한다. 평소에도 투자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그런 당신이 과연 주가가 하락하는 이때를 좋은 기회로 볼까? 솔직해져 보자. 우리는 그 대답이 노라는 걸 알고 있다. 대부분이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은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현금을 보유한 사람은 이익을 현실화할 기회를 영원히 잃었다는 것이다. 물론 주가는 언젠가 다시 떨어진다. 하지만 과연 기존의 최저점으로 다시 돌아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주가가 기존 수준으로 하닥하지 않는다면 현금화한 투자자들은 놓친 수익을 다시 회복할 수 없다. 투자에서 손을 뗀다는 것은 대개 위로 상승할 기회를 영원히 놓친다는 의미다. 반대로 지금 투자하는 개인들은 발생 가능한 최악의 일이라고 해봤자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것뿐이다. 이는 엄청난 차이다. 나는 완벽하다는 환상. 나쁜 시점에 빠져나갔다가 좋은 시점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거짓말쟁이뿐이다. 버나드 바르쿠. 어떤 사람들은 모든 증거가 반대쪽을 가리키는데도 자기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완벽한 타이밍에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앞서 말한 모든 데이터가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슈압 금융연구센터는 20년간 매년 2만 달러의 현금을 투자하는 투자자가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전략의 결과를 평가했다. 전부 현금으로 저축한다. 현금이 생길 때마다 전부 투자한다. 현금을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눠 정액 적립 형태로 주식에 투자한다. 전액을 매년 의도치 않게 최악의 날에 투자한다. 연중 최고점을 기록한 날에 주식 매입. 운 좋게도 전액을 매년 최적의 날에 투자한다. 이게 바로 주가가 정확히 최저점에 이르렀을 때 기다렸다가 가진 돈을 전부 투자하는 완벽한 당신이다.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시장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예상한 투자자가 8만 7천 4달러를 벌었다면 현금이 생길 때마다 즉시 투자한 사람은 2위로 8만 1천 6백 50달러를 벌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20년간 완벽한 날만 골라 투자할 수 없다면 지금 즉시 투자하는 쪽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완벽한 타이밍과 즉시 투자의 차이인 6천 달러는 거의 무시해도 될 수준이다. 게다가 최악의 시점에 투자한 사람도 아예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보다 2만 1천 달러를 더 벌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시장에 머무르는 편이 아예 투자를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이 사람들에게서 돈을 빼앗아간 적은 한 번도 없다. 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S&P500 주식을 사서 10년, 20년, 30년간 묵혀두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시장에서 많은 돈이 사라진 것도 사실이다. 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실수를 했거나 마켓 타이밍을 이용하는 재무자문가를 고용했거나 종목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금을 소지한 채 투자에 손대지 않은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더 큰 손실을 봤다. 역사상 어떤 시점에서든 주식 투자를 한 투자자는 현금을 고수한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보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아무리 불운한 시기에 투자를 한 사람이라도 둥지에 머무르며 뛰어내릴 적절한 타이밍을 재던 새들보다는 나은 성과를 올렸다. 심지어 최악의 타이밍에 시장에 합류한 투자자들조차도 현금을 쥐고 상황이 안전되길 기다리는 투자자들보다 앞서 있다. 사람들은 주가 사장 최고치 달성 같은 헤드라인을 보면 겁을 집어먹는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 상황이 무서워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투자에 편안함을 느끼지 못할 확률이 크다. 이런 주장에 대한 가장 흔히 듣는 대답은 조정장이나 증시 붕괴가 일어난 직후에 투자를 시작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언제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증시가 얼마나 상승할지 역시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게다가 2만 5천 포인트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투자자가 과연 2만 3천 포인트에서는 환상적이라고 느낄까? 상황이 지나치게 좋다는데 불안해하는 사람이라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은 시장이 할 일을 할 것이다. 조정장과 약세장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또 얼마나 정상적인 일인지 그리고 어떤 투자 전문가나 경제학자도 투자를 시작할 저로의 기회를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시장의 작동원리를 이해하는 길로 가는 가장 큰 한 걸음이다. 숙련된 투자자에게 투자를 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나 오늘이다. 어제 투자를 시작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실천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요. 제 9장 정답은 전부 내 머릿속에 있다는 정말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든 일생생활을 하든 잘못된 길로 빠져나갈 수 있는 편향적인 기질, 즉 편향적인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이 본능을 극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여러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실수를 일으키는 편향적 기질 13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간략히 제목과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1. 두려움, 탐욕, 금중심리.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부릴 때 겁을 내고 다른 사람들이 겁을 낼 때 욕심을 부려라. 워렌버핏. 집단으로 움직이려는 본능을 극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2. 확증 편향의 늪. 확증 편향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적이다. 우리의 의견과 감각, 이 모든 것은 제한된 마음이 이미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보에만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수년 동안 선택적으로 고른 결과이다. 아이나 카트린 스쿠. 확증 편향은 자신의 선입견과 믿음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정보만을 찾고 중요시하는 한편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회피하거나 폄훼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그래서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만 입수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또 투자에 되게 걸림돌이 됩니다. 3. 과신효과의 맹점. 문제는 똑똑한 사람일수록 의심으로 가득 차 있고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자기 확신에 차 있다는 것이다. 찰스 부코스키. 과신효과는 특히 강한 확신을 지니고 있을 때 개인의 주관적 확신이 객관적 저항성을 능가하는 것을 가리킨다. 간단히 말해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보다 더 낮거나 똑똑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자신의 능력을 믿는 합리적인 자신감과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고 과신하고 최저점에 사고 최고점에 팔 수 있다고 과신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이것도 버려야 되는 성향입니다. 4. 닷내림 효과의 희생양. 닷내림은 두뇌가 결론을 도달하기 위해 정신적 지름길을 택하는 방법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심리적인 용어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뇌로 들어오는 최초의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일단 닷이 내려지고 나면 향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은 이 닷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합리적인 사고를 오염시킨다. 최고점과 최저점도 닷내림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고점에서 얼마 정도 빠졌으면 이 주식이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5.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 사람들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행동의 결과를 책임질 수 있다고 느끼기를 좋아한다. 통제의 환상은 사건에 대한 통제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나아가 심지어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수용하는 심리적인 영향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은데 자신이 선택한 종목이나 익숙한 포지션을 포기하지 못하는 성향을 탈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6. 손실의 피와 보유효과. 손실의 피 경향은 사람들이 이 이득을 얻기보다 손실을 피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향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얻음으로서 느끼는 행복감보다 이름으로서 느끼는 괴로움을 더 크게 느낀다는 것이다. 이 편향에 관한 심화 연구는 이득으로 얻는 즐거움보다 손실로 인한 고통이 두 배나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래서 떨어지는 주식을 손절을 하지 못하고 계속 오르기를 기다리는 거죠. 하지만 그 기업이 근본적으로 펀더멘탈의 문제가 있다면 팔고 나와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7. 심적에게. 인간의 이식은 한꺼번에 몇 가지 생각밖에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복잡성을 쉽게 다루기 위해 끊임없이 모둠으로 묶으려 한다. 우리는 돈을 쓸 때마다 일일이 금액을 계산하기보다 특정한 구매를 중심으로 묶어서 분류한다. 다른 방식으로 사과하는 계산 능력이 미흡하기에 잘못된 지름길에 의존한다. 심적 회계란 현재와 미래의 자산을 상호 이전이 불가능한 각각 개별의 부분으로 구분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여기서 보면 똑같은 손실이지만 자신의 심적 상태에 따라 그 손실을 다르게 인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극복해야 된다고 하고요. 8. 최신 평향. 투자자들은 가장 최근에 본 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한다. 이것은 극복하기 힘든 습관이다. 워렌 버핏. 최신 평향은 가장 최근에 겪은 경험이나 관찰을 미래에 투영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최신 평향은 사람들이 최근의 사건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게 만든다. 그래서 한 종목이 계속 시세가 상승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상승할까라고 믿고 시장이 폭락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폭락할 거라고 잘못 생각을 한다는 거죠. 9. 근시한적 손실의 피. 크게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겪더라도 꿈과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실현을 겪게 되면 다시 시도하거나 새로운 전략을 꾀하기보다 본능적으로 단념하거나 달아나고 싶어한다. 장기적인 목표보다 빠른 결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상황이 처음 계획과 다르게 흘러갈 때면 더욱 그렇다. 행동경제학자들은 이를 근시한적인 손실의 피 라고 부른다.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결심은 하지만 바로 내일 시장이 폭락하면 그냥 팔고 나와버리는 거죠. 10. 부정편향. 부정편향은 긍정적 경험보다 부정적 경험을 더 생생하게 기억하는 인간의 본성과 부정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취하는 의식적 및 무의식적 행동을 지칭한다. 우리가 주정장이나 약세장에서 주식을 매각하는 것도 부정편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11. 홈런 편향. 우리는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점진적 결과에 중점을 두기보다 최대한 빨리 크고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는 경향이 있다. 이를 홈런 편향이라고 한다. 투자도 비슷하다. 많은 이들이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수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한방 크게 홈런을 날리고 싶어하는 것이다. 12. 내면의 도박사. 어떤 사람들은 투기꾼이다. 소수의 주식이나 옵션 거래에 운을 걸고 한방 크게 따거나 시장 전체의 수익률을 능가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마켓 타이밍을 시도하며 증시를 마치 개인 카지노처럼 취급한다. 한편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자가 되는 편을 선호한다. 장기 목표를 실현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반복 가능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양쪽 진영 모드에 해당한다.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도 내면에는 도박사적인 기질이 있다는 거죠. 투자할 때는 이걸 꼭 극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3. 정치 편향. 당신이 정치적으로 좌익이든 우익이든 투자에 관해서만큼은 중립을 유지하는 게 좋다. 포트폴리오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는 누가 정권을 쥐고 있든지 절대로 좌우되지 마라. 이렇게 제 9장 정답은 전부 내 머릿속에 있다를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제가 간략히 살펴봤는데 이 장을 꼼꼼히 읽어보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8장, 9장은 꼼꼼히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토니 로빈스가 지은 장도 정말 읽으면 도움이 될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토니 로빈스가 지은 내용도 상당히 내용이 좋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긴 시간 동안 세계가 변해도 별거 변하지 않는 돈의 본능에 대해서 리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책 내용이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